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루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루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난한 혼인잔치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그 대화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들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던 모든 그런 성전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종결되고 완성될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혈통과 인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은 참된 예배라는 그 말씀 안에 농죽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참된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9절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모든 일리를 속속히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서 소리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2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21절부터 24절까지 답하고 계신데 그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23절도 보니까 헬라가 성격으로 보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와 인종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바로 그 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안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은 유대인들의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명령했다고 그 사마리아 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에는 당연히 모세 오경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를 통해 이루실 구원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관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을 헬라우 성경으로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그 구원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 구원이란 유대인들의 성경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 방식대로 성취되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입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는 그 말씀과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말씀은 22절에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그 구원이 그들의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14절에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써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샘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후반절의 말씀은 성령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와 관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남편이 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종말론적 표상들입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다 어떤 특정한 때와 관련된 개념들이라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말을 헬라로 보면 엔프뉴마티카이알렛데이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 단어들의 용법을 학자들이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이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라는 이 말씀들은 참된 실제에 관한 바른 지식, 바른 알므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진리, 알렛데이아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참된 실제 그것을 아는 지식을 알렛데이아라고 합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말도 헬라인들이 사용할 때는 참된 실제에 대한 바른 암과 바른 인식과 관련됩니다 헬라인들은 진리, 실제를 담지하고 인식하는 유일한 기관을 영으로 보았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에게 어떤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란 바로 그 영혼의 고유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성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던 단어인데요 이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쾌락에 있다고 본 에피크로스 학파에 반대하여 그들은 행복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성은 영의 가장 고유한 기능인데 이성을 소유한 영이야말로 거룩하고 참된 실제인 스토아학파들에 의하면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란 참된 실제를 알고 그 참된 실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참된 실제가 아닌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제 참된 실제를 알고 그 참된 실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건지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지금 히브리스 8장 본문은 레위기에 나온 장막 사람들이 세운 장막에서 들여지는 제사와 참된 하늘의 장막에서 들여지는 제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참 장막이라는 말에서 참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알렛데이아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땅에 있는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참된 제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들여지는 제사가 참된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레위기 장막에서 들였던 희생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받은 본을 따라 지은 것이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실제이시고 그 성막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7절을 보면 그 은혜와 진리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대조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대조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냐 구약 성경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진리는 율법이고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토라, 모세오경도 구약의 성경도 그리스도를 개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개시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목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낡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토라와 율법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림자일 뿐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이 성취되는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고 헬라우론은 놀랍게도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순전한 마음이나 뜨거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아무런 형식 없이 자유롭게 순수한 감정으로 뜨겁게 드리는 예배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규범과 형식을 거치장스럽고 위선적인 것 자연스러움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예배 순서 중에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마저도 오늘날 교회들은 쉽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로운 감성적 예배를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규범과 도덕과 이성을 중요하게 여겨오던 모던 이즘에 대한 포스트 모던 이즘의 반동적 현상들입니다 모던 이즘을 반대하면서 나온 포스트 모던 이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모던 산업 사회는 대량 생산을 용이하도록 모든 것을 규격화했습니다 마치 백과 사전처럼 모든 것을 개념화했습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도 회귀를 하고 규격화하려 했습니다 그 모던 이즘적 풍조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나오고 상대주의가 나오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던 이즘이 모던 이즘을 비판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이즘은 비형식과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 풍조를 따라 교회도 감성주의와 신비주의가 다시 유행하게 되었고 예배도 무형식 형식을 파괴하고 즉흥적으로 드리는 자연주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교회가 수행하여 예배도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마치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서 주여 삼창 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주여 삼창을 안 하면 기도를 시작을 못해요 교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이고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할 수 없는 감성으로 마치 우리의 영혼이 빨려나가는 듯한 그런 예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다섯 번 남편들에게 또 다른 동료 여인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 같은 우리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참된 남편이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과 참된 소망과 참된 구원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는 어찌 다툼과 자기자랑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있었던 적대감이 자리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내가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종이냐 상전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배운 자냐 배우지 못한 자냐 성공자냐 실패자냐 참된 예배 안에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프로스 퀴네오 입니다 프로스는 투워드 앞으로라는 말이고 퀴네오는 키스한다는 말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 그래서 프로스 프로스 퀴네오 예배라는 이 말은 제사라는 말은 땅에 엎드려 그의 입을 땅에 입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에 입맞추듯이 낮추어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땅에 엎드려 여러분의 입을 땅에 입맞추듯이 예배를 드리냐고요 오늘날 보면 예배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예배에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와요 은혜 받으러 예배하고 위로 받으려 예배하고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먼저 그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예배 오늘 찬양이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잘하건 잘못하건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가 오늘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설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티끌처럼 낮추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가 오직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실제이신 것을 알뜰하야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고 마침내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을 때라야만 영과 진리안에서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라야만 그럴 때라야만 오직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려 우리의 입을 땅에 붙여도 거룩하신 성삼이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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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낮은 자라도 예배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란 겸손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누구라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나 겸손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은혜만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이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